추출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3개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소위 말 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만 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혹은 저는 업무를 하거나 뭔가 의사결정할 때 기준을 중시합니다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11개 중에 첫번째 리스크 관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업무의 방향성 업무할 때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 혹은 업무할 때 정말 궁극적 포부 내 업무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구조화하고 예측 가능한 겸 하겠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역량이 든 포부도 세번째 가치관 관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오케이 기업 키워드에서 기준 수립에 대한 것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 연결성을 중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연결 아 이 3개를 직접 언급하면 굉장히 중앙에 맞는 인재로 어필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어필할 수 있나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개 중에 3개죠 4개를 좀 봅시다 인재상 관점이죠 여러분들 다 알죠 따뜻 신뢰 창조 협력 자 이거는 해석을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결론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앙에서 말하는 따뜻 저는 고객만족 CS가 고객만족이잖아요 그 고객만족의 루트를 하나로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거 여러 루트가 동시 가동되거나 여러 루트를 다 중시함으로써 그 입체적 CS 다변화된 CS 오케이 그럼 입체적 CS 역량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자 중앙에가 말하는 신뢰에 여러 해석을 거치면 아주 엄격한 나에 대한 준수 상호 합의된 것들에 대한 준수 엄격한 준수 엄격한 준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상대방이 나를 고평가하든 저평가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엄격하게 지키는 거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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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경험과 여러분들의 업무 방향성을 저는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익이 없더라도요 중앙에가 말하는 창조 인재상의 창조 현실화에 있다 현실화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주장을 할 때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현실화 현실화 저는 현실화의 강점이 있습니다 변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중앙에가 말하는 협력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 대한 이해 좀 더 보면 인정 당연히 다르지 너무 당연히 그걸 깔고 가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7개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협력을 잘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 키워드 그리고 그냥 중앙에 제가 적합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여러분들 구성할 수가 있겠다 근데 하나만 더 보자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슈 관점 즉 우리 중앙에를 둘러싼 이슈들 중에서 한 4가지를 뽑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중앙에서는 지금 사실 고객 만족과 고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트래킹 고객의 사용 이력이든 고객의 만족에 대한 것이든 아주 좁은 빈도로 아주 철저하게 트래킹하는 거 추적 관리를 하는 걸 참 중요하더라 여러분들이 이거랑 잘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이슈가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핵심이라고 본 것들 트래킹 트래킹 고객 만족하고 정말 혁신을 내려면 고객이 사용하는 것들 고객의 방향성을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직접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중앙에가 최근 뭔가 교육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홍보전략 전부 다 보면 더 가깝게 더 낮은 자세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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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야 된다고 핵심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체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체감을 느끼게끔 변화시킨다 체감 체감 좋지 않을까요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가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다뤄집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글로벌이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중앙회가 물론 글로벌 이슈가 아예 없진 않으나 사실은 중앙회를 둘러싼 여러 규정과 법 상황상 글로벌이 메인이 되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적인 관점 근데 왜 이렇게 글로벌 뉴스나 이런 게 많을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죠 현재 중앙회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역량 글로벌 관점에서의 솔루션을 내야 된다 즉 현재의 로컬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을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 부분의 고객 전략은 세분화 있다 세분화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